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의원을 고소했는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시정 견제를 위한 공익적 행위인 만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가 문화재단 정관을 받고 인수위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원주시의회 연설에서 민선 8기 원주시정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면서 나온 손준기 시의원의 발언입니다. 손 의원은 이 내용을 현수막과 개인 SNS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정관까지 개정해가면 대표이사직이 신설되고 민선 8기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손 의원 연설 7일 만에 박창호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 정관이 개정된 사실도 인선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손 의원이 거짓말과 현수막 SNS를 통해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고소 석 달 만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될 수 없던 박 씨가 2022년 12월 정관이 개정되면서 대표로 선임될 수 있었고 그해 12월 26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박 씨의 대표이사 명패까지 제작돼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적용하더라도 시의원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저희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발하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눈 가리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제갈물리기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말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원주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불법 개발로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한 회사 이사가 인수위원장이 된 후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하자 해당 회사 공장의 사용 승인이 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보도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9개월간 수사에 나섰던 검찰과 경찰은 고소인이 이사로 있던 회사가 원주시 고발을 당한 바 있고 인수위원장이 된 뒤 실제로 원주시가 공장 사용 승인을 해줬으며 인수위원장을 임명할 때 피고발인에 대한 회피 등 이에 충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 판단도 확인됐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시 기능 자체를 이렇게 마치 무슨 법을 통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직 안에서 아주 회식자리 같은 데서도 누군가가 애기를 던져줄 수 있는 것조차 입을 맞게 만드는 거지 결국은 조직 자체가 썩어갈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무혐의 결론이 원주시와 관련 기관들이 정책 비판의 법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태도에서 벗어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